안녕하세요 쓱닷컴 그러니까 신세계가 지마켓하고 손잡고 해외역직구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뭐 80개국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는데요 예 만약에 SSG닷컴이 지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없이 그냥 만약에 해외역직구를 공략한다고 했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아 택도 없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되게 무모하게 되게 만만치 않은 시장을 함부로 뛰어들었다 라고 표마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마켓과 손잡고 해외역직구를 공략한다고 하니 이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역직구라고 하는 해외역직구라고 하는 그 영역 자체만 봤을 때는 어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저도 뭐 일정 부분 경험을 뭐 해봤지만요 참 절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뭡니까 구글 번역기 돌리면 언제든지 뭐 알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구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다른 해외에 있는 모습이 많은 상품들을 우리가 사는 경우랑 반대로 우리의 상품을 이제 해외 파는 역직구랑은 사실 좀 뭐 개념은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많은 쇼핑몰이든 뭐 유통사들이 해외 역직구를 공약하겠다 라고 많이 애썼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경우들이 되게 많죠 직구도 어렵지만 역직구도 어렵습니다 왜냐 그 뭐 크로스보드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정을 넘어서서서 뭔가 바로 다이렉트로 산다 라는 자체가 뭐 그냥 막연하게 들었을 때는 되게 큰 이점이 있고 되게 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지만 개개인이 그러니까는 통관 했을 때 내는 이제 그 세금들 있잖아요 그런 간세를 안내는 범위 안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나름 그래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세금을 만약에 내고 그 고객들이 사는 그런 수준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하면 아 이건 어려운 거죠 말 그대로 그냥 플랫폼만 제공하고 많은 이제 그래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역직구를 하는 그런 형태에서 어 물류 비용에서 조금 세이빙 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수단으로 좀 이익을 보는 이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상품의 마진 까지 뭐 보통의 유통에서 생각하듯이 되게 많이 보고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소규모로 움직이는 그 직구 역직구 어 브로커 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비교했을 때는 못 이기는 거죠 가격을 못 이긴다 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더라구요 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 있잖아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그 중국에 그럼 역직구가 쉽냐 절대 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나 일생활건강의 화장품을 중국에 판다 역직구 샵 만들어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 그게 참 넉넉히 아는 거죠 왜냐 그 해외에 있는 해외 이제 그 플랫폼에 또 입점을 해야 되죠 입점하고 또 그들과 상담하고 또 좀 더 좋은 자리에 노출을 노출을 시키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여러가지 활동들 하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다 라는 거죠 그게 들어가서 원오브덤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나마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은 이베이라고 하는 쪽하고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마켓 옥션 뭐 그래도 그동안에 해외역직구든 직구든 대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쓱닷컴이 지마켓과 손을 잡고 해외역직구 시장을 공략하는 건 나름의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쓱닷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상품들을 역직구로 전부 다 보내기도 쉽지 않죠 첫번째 식품 같은 경우에 어렵습니다 신선은 식품은 식품 중에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냉장냉동 배송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한계가 있죠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 정도 글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뭡니까 국제 특송으로 해서 물건을 보내더라도 하루 이틀 삼일이면 이제 주고받고 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뭐 중국이나 뭐 일본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순간 신선식품은 배송하기 어렵죠 물입니다 뭐 가공식품들 병 병통조림, 통조림, 캔 같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류, 가전, 비식품 쪽 이런 쪽들은 역직구 품목들로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어 이게 뭐 얼마나 괜찮을지는 사실 좀 듣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의 가전제품이라고 쳐 보자고요 그들은 그들대로 그 현지에 뭡니까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가지고 상품을 또 유통하거든요 해외 수술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역직구하고 또 버팅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래저래 따지면 역직구라고 이러면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되게 장밋빛일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석사금도 지마켓을 통해서 해외 직구 시장을 공략은 하지만 그게 장밋빛이고 아주 매출 급등하는 그런 황금알은 되기 어려울 거다 시간이 필요할 거다 라는 거죠 그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가능성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기회를 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되는게 아니다 라는 거 이게 뭐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택배사를 선정해야 되고 사업자를 내 가지고 고객들한테 물건을 주고받고 하고 뭐 환불 반품 뭐 고입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직구의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일련의 가정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역직구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현지 나라의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직구라고 해서 구매를 하면 중국 고객들은 보통 위챗이라고 해 가지고 채팅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게 인식이 좀 많이 되어있죠 근데 그것을 없이 만약에 판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슥사컴이 지마켓과 연계해서 해외 직구 역직구를 공략한다 라고 하면 이미 지마켓의 역직구를 판매하는 품목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품목들과 슥사컴이 또 뭐 중첩되는 품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뭐 여러모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슥사컴 안에 들어있는 품목들은 그래도 나름 ssd 신세계가 컨트롤에서 가져가는 품목들인거고 지마켓의 역직구에 상당수 판매하는 품목들은 사실 좀 뭡니까 소규모에 있는 글로벌 셀러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레벨을 어떻게 또 정리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외역 식구에 가게 있는 이제 그 카테고리 구분하고 슥사컴하고도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이것도 매싱 하는데도 시간이 금방이 아니죠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다 감안해서 뭔가를 좀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이게 그냥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쉬운 건 아닐 거라는 거죠 해외역 식구 사업의 영토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뭐 2017년 11일에 ssd.com이 뭐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쇼피는 쇼피에 입점해 가지고 뭐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에 한국식품 3000여종을 판매하는 등 관련 시장의 개척을 했었다는 거죠 여기에 어 역시 그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갖춘 그 지마켓의 글로벌 샵의 현지와 전략하고 이렇게 합치면 시너지가 나서 속도가 더 붙을 걸로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라고 선언적으로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가시하는 이런 모습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실제로 저것들을 활성화해서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절대로 만만치 않다 라는 거죠 엄청 풍성하고 엄청 난 황금의 계획 같지만 막상 뜯어보면 볼품 없고 보장도 없고 이 뭐지 겨우 이 정도로 글로벌 리한 뭐 역식구를 한다고 한 건가 라고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미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상당수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이든 이베이든 각종 뭡니까 뭐 배송된 배대지를 이용해 직접 구매하는 직구 활동을 하는 이들도 되게 많죠 직구 종소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뭐 유통이 되게 많이 발전된 나라다 라고 봐야 되는거고 다른 나라들은 생각보다 우리 한국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나라들이 매우 많다 유통이 매우 부진한 것이 많다 라고 보는게 맞는 거죠 그래서 쓱다컴 지마켓과 역직구 시장을 개척하는게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